으아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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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쯔리박이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토요일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방에 낚시하러 나와있네요 네 시방 물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암튼 오늘 시방에서 잔잔발이나 잡으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삼치 쇼파이트만 한 3번 받았는데 다 놓쳤어요 아 미치고 팔짝 뛰겄네 으아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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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씨 가만있어 아 미치겠네 자 오늘 시방에서 잔잔발이 삼치 낚시를 해봤는데요 3번 쇼파이트받고 한 마리는 아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할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은 수억 마리는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Otherwise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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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